되게 젊으시네요. 잘생기시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이, 강아지가 너무 예쁘네요. 안녕. 한번 나눠보실래요? 아, 이거... 아이, 개같은... 개... 개같은... 아니요. 아이, 그게 아니라 제가... 죄송합니다. 저희 프랭크가 큰 실수를 했네요. 아유... 새로 이사와서 여기 자주 오려고 그랬는데 저 원장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니까... 아니요, 저 너무... 다시는 못 오겠네요. 아니요, 다시 오셔야 되는데요. 안녕히 계세요. 아니요. 고객님, 저기... 프랭크! 저 가아지... 아니요, 저 가아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기요, 고객님, 프랭크! 참...